It's party time 별이 깨어나는 까만 여름방 It's party time 너의 잠을 훔쳤던 how we go far 한 여름방 속의 이야기를 만들어봐 Right here just you and I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릴리에요. 여러분! 저 염색했어요. 대박이죠? 약간 코랄, 핑크랑 주황 섞인? 그런 느낌인데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희 세트장에 거품, 버블, 비눌방울 비눗방울 안녕하세요. 비눗방울 컨셉이었어요. 비눗방울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나른한 컨셉, 옹롱 그런 거여가지고 노는 컨셉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컸어요, 비눗방울이. 제 얼굴보다 더 컸어요. 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손 세 개보다 더 컸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했어요.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눗방울이 앤믹스와 앤서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트린 비눗방울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앤믹스와 앤서의 관계는 영원하니까 터트린 비눗방울 안 나올 거예요. 이 숲 속에 자, 별가루를 뿌려 더 가볼게 하지 못할 데뷔스테이션 Show your face ID Eye to eye with me It's a lot, baby Swipe up, let's go Come on over right now No party's not open and we got you Hurry up, turn the party Waiting for you right now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개인 자켓 촬영을 찍었습니다. 오늘 헤어 굉장히 처음 하는 머리인데요. 보시면 여기에 아주 포인트로 리본이 달려 있고요. 귀엽게 짠! 그리고 제가 레일아트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하지 않았어요. 되게 내추럴한 컨셉이기 때문에 화장도 정말 연하고요. 약간 말티즈같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말티즈같이 나왔다고 오늘 자켓은 다음 두 번째 작이랑 세 번째 작도 나왔거든요. 그것도 정말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자켓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저의 기분도 아주 좋고요. 촬영도 아주 예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날씨 봐요. 너무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아주. 이번 자켓도 그렇고 여름 컨셉은 처음이어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나올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믹스의 미드나잇서머 자켓 촬영 현장에 나와있는 혜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좀 빨갛게 염색을 해보고 머리도 엄청 레이어드컷이어서 이렇게 하면 단발 같아요. 어때요? 전 엄청 마음에 듭니다. 야뚜다. 여기 치마를 입고 있답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 여기 되게 이쁜 거울인데요. 볼까요? 안녕! 저희는 지금 오늘 자켓 촬영을 하러 왔고요. 오늘의 착장은 이렇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리본을 좀 많이 달았고요. 이렇게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보였겠지? 이런 옷을 입었어요. 오늘 날씨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나요? 그러면 저는 개인 컷을 찍고 다음 착으로 갈아입고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 와우! 벌써 저희 러브 미 라이크 디스 활동이 끝나고 이 자켓 촬영을 하러 왔네요. 어떤가요? 일단 헤어 컬러를 변신했어요 여러분. 헤어 컬러가요? 코튼 베이지 컬러로 바뀌었어요. 짜잔 예쁘죠? 거기다가 에이어드 컷. 예쁘죠? 새로운 헤어를 스타일을 해봐서 너무 새롭고 만족스럽습니다. 팬분들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 주제로 갈아입고 가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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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algoes 안녕! 안녕! 찾아뵔 앤라 앤라 Come on over it now, come on over it now This party's not a party without So incredible Can't you see, can't you see Here we go, chemistry, chemistry This party is a big for me I'm going to get a new car I'm going to get a new car and now I'm going to get a new car Hello, hello I'm a new car, I'm a new car I love it I love the new concept I love the new concept I like dress, pretty 하 근데 오늘 딱 요정 컨셉이예요 진짜 딱딱딱딱딱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플러스 꽃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 진짜 릴리가 좋아하는 조합들이 다 합쳤어 오늘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믹스토피아의 마법을 조금 섞어서 좀 너무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그런 식으로 가서 너무 좋아요 오늘 의상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되게 흰 색깔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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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드레스를 입으면 되게 발레 발레를 발레를 하고 춤추게 돼요 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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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레를 하고 왜요? 계속 춤추게 돼요 계속 춤추게 돼요 하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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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e 여기 지금 이 세트장이거든요 이거 주면요? 너무.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배경이 예쁘니까 저희도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완전 약간 숲속의 요정 같은 그런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컨셉으로 찍는 것 같아요 요정 느낌의 옷으로 변신했습니다 짠 어떤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 옷이 너무 예쁘거든요 다 너무 요정 같아요 저희 멤버들 오늘 다 요정 같았어요 네 그럼 이제 가볼게요 안녕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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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ü! 슉. 슉! 슉!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때요? 오늘 되게 신기하게 입어보고 왔습니다 약간 웰딩 드레스를 입은 기분 이랄까? 아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다들 되게 여신 하나씩 정하려고요 저는 하지만 바다해이기 때문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포세이돈 아마 오세이돈 예 이거 사진 찍고 싶다 찍어야지 잡지마 안 보이잖아 네가 그러면 나를 잡아줘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재밌다 여러분 해가 지고 있어요 해가 지고 있어요 저희는 설륜이가 지금 셀카를 열심히 찍고 있고요 설륜아 요정 포즈 하나만 해줘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정말 저희 다같이 이렇게 예쁘게 아우 제일 재밌고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동화 같지도 우리 앤서 여러분도 아주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촬영을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별이 깨어나는까봐 여름밤 It's party time 너의 잠을 훔쳤던 Now we go far 한여름밤 속속의 이야기를 만들어봐 Right here just you and I 터뜨려 firework 숨에 하늘들이 일어날 거야 Hey buckle up get ready get ready to dance 눈을 맞춰 이 숲속에 너도 나의 차이 꺼내려갈게 네가 원하는 location 여기 순간에 The world just stops spinning 끝이 없는 밤 Mix it up go Come on over right now Come on over right now Come on over right now Party's not a party Without you Hurry up to the party Waiting for you right now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자켓 촬영 마지막 멤버였고요 오늘은 지금은 밤신을 찍고 있고 밤신을 찍었고요 지금 열심히 파티를 하는 장면을 찍었는데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너무너무 환상적으로 세트를 만들어주셔서 오늘 자켓이 진짜 환상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예쁜 것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앤써도 있어요 앤써 안녕 앤써 안녕 어 파티스나다 파티 Without you 라는 가사가 있듯이 정말 앤써가 없으면 저희의 파티는 파티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편집은 영상편집이나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핸드폰으로 영상편집ке 입장